민중국씨가 잡으러 온다네요. 민중국씨 저 너목들 열심히 보겠습니다. 본방사실 하셔야겠어요. 근데 신기한게 악역에 굉장히 친근한 것 같아요. 정욱인씨 보면은 유쾌해지는 기분이. 아무래도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좀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. 이해합니다.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. 저 선생님은 더위 먹으신거 아닙니까? 어딜 봐서 더 해먹은 얼굴입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그런걸로 하도록 하고요. 죄송합니다. 이슬씨가 시원해지는 뉴스 전해드릴겁니다. 레드카페에서 또 한 번 대형사고가 있었죠. 이 사진은 무명배우를 단숨에 검색어 1위로 만들었는데요. 사람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밤에서 재구성했습니다. 지난 18일에 개막한 전국제판타신영화제.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. 하지만 그보다 더 화제가 된건 바로 이 사람 신인배우 여민정씨입니다. 이날 과감한 노출 드레스를 선보인 여민정씨. 레드카펫을 걷다가 아찔한 노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그 직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낯선 여 배우는 단숨에 포털사이트 검색을 1위에 올랐습니다. 봤어요. 아까 개성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. 가족들이랑 같이 TV 보고 있으면 더 민망합니다. 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출 퍼포먼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. 매체들이 재조명을 하는 것은 오이넷 때부터. 레드카펫의 파격 노출 경쟁에 불을 붙인 배우는 2011년 부산국제영화된 오이넷씨. 그리고 1년 뒤 부산의 화제인물은 디테일을 완전히 노출한 배소은씨였습니다. 지난해 한아경씨도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였고요. 이번에는 여민정씨가 과감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. 세상에. 세상에. 이 여배우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인배우. 그들은 왜 파격 노출을 선택했을까요. 신인배우로서 꿈이잖아요. 돋보이려고 이렇게 멋있게 입었고. 첫 레드카펫이고 첫 상영이지만.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죽지 않으려고. 그리고 또 하나,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. 유명의 여배우를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 조명하지는 않거든요. 유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출 수위에 따라서 기사를 조금 더 쏴주거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.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이슈가 드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건데요. 그냥 파격적인 노출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한아경씨 가서는 파격적인 노출에 사고가 더해진 거죠. 아 이건 사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민정씨가 많이 운매를 많이 한 이유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. 노출이. 실제 여민정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드레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고의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정말 의도적인 노출이었을까요. 여민정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손을 올린 이유는 정확히 뭐예요. 정신이 없었어요. 사실 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하얀 실로 하얀 실을 달은 거예요. 좀 빨갛게 되고 글쩍글쩍 거리고 그래서 이게 건드렸을 때 딱 당겼을 때 이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. 의도한 건 전혀 없다. 하이 소프 패션은 그거는 제가 사실 의도한 거예요. 그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연극도 오히려 더 피해가 왔고 또 다른 회사 미팅 한 거에서도 지금 연락이 없으세요. 사실은 저도 이게 사고라서 좀 당혹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피해가 오고 했다면 죄송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저는. 그럼 영화제들은 레드카페 노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. 영화제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할 겁니다. 논란 쪽으로 한쪽에 확 불이 붙어버리면 다른 쪽은 다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레드카펫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권위를 살려줄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배우들의 자세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. 그것이 결국은 배우들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2008년 부산국제영화들 레드카페에서는 곧 최진실 씨를 기리는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. 이처럼 배우들의 자발적인 자세가 뜻깊은 행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영화 7번방의 선물에 신의 배우 정암비 씨도 얼마 전 첫 레드카페에 있었지만 바다 노출대를 합류하지 않았는데요. 레드카펫에서 항상 노출로 이슈가 되고 모든 신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분들도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. 이 레드카펫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배우들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노출논란에 휩싸인 레드카펫 과동 경쟁보다는 의미 있는 축제 회장이 되길 바랍니다. 이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지 않습니까? 장소에 어울리는 의상을 갖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대산 씨. 네.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매주 화제가 쏟아지네요. 특히 이번 주는 여성들의 댓글 반란을 일으킨 러브신 그리고 반전 그리고 그리고 까메오 열정까지 이 삼박정